불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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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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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전반적으로 목단꽃도 모란꽃도 이번에는 풀에 치여서 안 나오는데 좀 살려주고 여기 또 하나 동포로 된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할 때 안에 이렇게 살려주고 여기에 무수히 있던 돌나무를 한쪽으로 좀 피었습니다 그리고 물나무를 좀 피고 얘는 군두로 그냥 놔두고 얘는 치정엄마가 좀 장신해서 가져온 저기다 옮겨주고 또 이제 새로 나니까 놔두고 대충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만큼의 면적을 정리하는데 이 콩이 이름이 뾰족해서 여기 좀 잘 되고 요거는 좀 잘 사용 안 하게 됩니다 이 갈콩이 콩키퍼 그리고 지금 장화를 씻기로 하겠습니다 장화 씻기 장화 씻기 장화 씻기 장화 씻기 장화 씻기 장화 씻기 장화 씨 장화에 여기도 지금 흙이 보이고 흙이 보여야지 흙이 안 보이고 풀이 보이면 무서워 이 드럼통으로 가서 지금 풀이 하고 신문제 하고 딱 계속 테리 통하면 돼 그리고 어제 이 부분에 풀을 잡아줬더니 흙이 보이네요 흙이 보이네요